7년간 미개통된 영종 하늘도시 해찬날의 지하차도 2km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23일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종 하늘도시를 관통하는 하늘대로는 지난 2014년 개설됐지만 제3연륙교에서 해찬날의 지하차도까지 2km 구간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시전부 인근 공원 부지를 활용해 길이 480m, 폭 8m의 2차로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 시전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는 포획해 대체 서식지인 세계평화의 숲에 방사한다는 구상입니다. 임시도로는 오는 10월 착공해 11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riv한다. 임시 riv Perquè Fleck